다일 공동체가 제4회 밥 피스메이커 행사에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일 공동체 최일도 이사장은 남북이 밥상을 마주하는 화해의 장을 통해 평화통일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오는 8월 8일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는 공동대표 8명과 500여 명이 참석해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뮤지컬 밥이 평화다와 생명의 쌀 이어가기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밥 피스메이커는 지난 2015년 8월에 공동대표 7명과 실행위원 70명이 모여서 출범한 순수 민간 평화통일 운동으로 뜻을 가치하는 민간단체와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